충남서산시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 컬링센터에서 2022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단기 스포츠 컬링 체험 강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좌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의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서산시 장애인 체육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건네 장애인, 보호자, 인솔자 50여 명이 참가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종목인 컬링을 체험했습니다. 시는 21-22 시즌 농아인 컬링 국가대표팀, 주아람 지도자와 이준만 선수를 초빙해 컬링 강좌를 진행하고 참가자들은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색다른 체험에 진지한 자세로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체험 강좌를 기획해 장애인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